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SOXL 11.72%나 폭락을 했죠. 이 폭락에 대해서 제가 오늘 피터 린치가 말하는 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어떤 교훈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교훈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 증권에서 증권 홈을 가보시면 주요 뉴스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은 한주당 200만원 역사 썼던 아모레 그리고 미 유권자 경제인식 개선 코스피 2600에서 2720선 등락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앞에서 쇼핑해요. 대형마트 대신에 생활용품점 수심 가열 경계 미국 CPI 발표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국민연금 삼성물산 표 대결 키 쥔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은 업종 상위 제약 테마 상위 코로나19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환전고시한율이라든가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 금이 많이 올랐죠.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보면요. 코스피 2680.35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무려 1.24% 상승했고 코스닥도 873.18포인트로 1.14%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200같은 경우도 361.71포인트로 1.37% 상승을 했죠. 보면은 코스피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만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같은 경우도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했죠. 인기 검색 종목 보면요. HLB, 현대차, 왈테오젠도 있고요. 포스콜딩스, 루닛, CCS, 두산, 에네벨리티, 이소 스페셜티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 이제 루닛하고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네요. 아래쪽 내려가면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SK하이닉스,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SDI, 기관 순매수는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등등이 있고요. 기관 순매도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금호 석유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네요. 탑종목 보시면요. 상한가 판타지오 CCS 등이 있고 하한가 대주 ENT, 상승은 레이크 머트리얼즈, 바이넥스, 홈캐스트 등이 있고 보압은 KR 모터스, 화이트질러 홀딩스가 있고요. 하락은 에코앤트림 등등이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면 아센티오나 CCS 등이 보이고요. 수가 대비 급락은 하이트론, MFM, 코리아, 일제테크 등이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LG왕몬, 보압이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자우,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등등 대부분의 거의 다죠. 시가총액 상위, 열정몬, 거의 LG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습니다. 무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28%나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4.24%나 상승을 했네요. 해외증시 보시면요.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 국내 증시와는 대비되게 모두 내렸습니다. 하락을 했죠.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0.18% 하락했고, 나스닥종합은 무려 마이너스 1.16% 하락을 했습니다. S&P500도 마이너스 0.65% 하락을 했죠. 그 외에 이제 외국 세계 주요 증시 보면요. 니케이 상승했고, 상해종합 상승했고, 항생 상승했고, 반면에 영국하고요. 독일은 하락했고, 그리고 프랑스는 상승했네요. 아래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지표 이어서 보면 미국 원달러 한율이 132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8.5원이 하락을 했네요. 해외, 환율 주요 뉴스라든가 국내 시장 금리에 대해서 CD, 콜금리,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등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500 맵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1%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마이너스 5.55%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SXL이 무려 11% 이상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보면 애플이 반면에 1.02% 상승, 구글도 상승을 했네요. 0.78% 반면에 메타, 아마존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1.85%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피어 앤 그리드가 이로써 내려갔죠. 엑스트림 그리드에서 그냥 탐욕 구간으로 내려갔습니다. 71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SXL 11.72% 폭락 그리고 피터 린치가 말하는 기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쫄리면 그냥 때려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XL 폭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려 3월 9일 날 11.72%나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폭락 수준이죠. 2024년 3월 8일 56.99달러를 찍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56.99달러를 찍고 지금 어떻게 보면 뚜껑을 딴 모습이죠. 지금 1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은 여기 이제 보면 5일선을 뚫고 11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11선도 뚫리면 21선까지 하락이 돌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러다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2024년 3월 8일 56.99달러를 찍고 큰 은봉을 장대 은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급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쫄리면 진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때려쳐야 할까요? 단순히 손실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를 의미하는 걸까요? 해당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피터 린치인데요. 피터 린치 우리가 마젤란 펀드 못하네요. 마젤란 펀드가 뭐냐면 13년만에 2700%의 수익을 거둔 펀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피터 린치는 이 수익을 거뒀죠. 근데 해당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중간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손실을 본 케이스도 있고요. 이 정도의 수익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요.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혁신이 있으면 주식시장에는 배짱과 롬버가 있으면 이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피터 린치 명언을 통해 주식 급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피터 린치가 말하는 주가 폭락시 다섯 가지 대처 요령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는 주식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그리고 열쇠의 아이에게 2분 이내 주식을 보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상황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이 한 가지로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강나귀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년 미만에 매도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해당 명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히터린츠는요.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이익에 달려있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S2XL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다면 폭락은 오히려 매수기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열세 아이에게 2분 이내에 주식을 보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건데요. 투자하기 전에 기업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신이 말할 수 없으면요. 어떤 지식이라도 그렇죠. 자신이 해당 지식에 대해서 들었고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해했다는 것이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단순히 추세나 감에 따라 투자기보다는요. 기업의 사업모델 그리고 재무 상황 경쟁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시고요. 열세의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준까지 이해해야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만약 어설프게 제 영상만 보고 아니면 SXL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네 급등을 하네 이런 거 계속 상승을 하네 이런 것만 보고요. 투자한다면 그것은 도박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세번째 시장 상황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로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신다면요. 이거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혁신이 있으셔야 되겠죠. 아무튼 시장 상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의 변동에 1일 미 하지 마시고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했습니다. 산업에 쌀이 없으면 무얼 먹고 살아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 올 수나 있을까요? 다시 구석기의 시도대로 맷돌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투자해서 멍청한 당나귀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진짜 확신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견뎌서 나간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진짜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장기 투자와 침착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1위를 비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고 주변의 잡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년 미만에 매도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변동에 1위를 비하지 마시고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인 투자라는 게 하락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무런 공부 없이 어? 싸다. 싸네? 그냥 사야 되겠다. 주식은 바닥을 뚫을 수 있습니다. 지하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5층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주식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무조건 내리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내렸다가 언덕을 만들 거예요. 언덕을 돌파할 때 이때 아 이제 주가가 이때 중요합니다. 양봉으로 적산병으로 이렇게 나가든지 장대양봉으로 나가든지 해당 고점 언덕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지 아 이제 주식이 엘리어트 파동상 하락을 멈추고 조정을 멈추고 ABC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 파동에 돌입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로 매수하다 보면요.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럼 더 싸게 사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면 어 자신의 이제 투자성과가 좋아지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SXL 폭락은 두려움이 아닌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XL 폭락은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두렵죠. 하지만 히터린치의 명언을 한번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런 다섯 가지 명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각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폭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진짜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그래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폭락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가의 폭락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음락으로 인해 주가가 실제보다 가격이 이 정도인데 싸다. 싸게 형성됐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떨이파리 떨이를 백화점에서 10% 할인 50% 할인 해서 사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XXL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폭락으로 인해 현재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폭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해야 하고요. 장기적인 변동에 이렇게 1일 1비 하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XXL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기적인 이런 폭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함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락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가 폭락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요. 급락의 원인이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분석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XXL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의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 폭락은 투자 심리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단련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더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거나 힘이 더욱 자신의 힘이 커지는 거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이런 폭락은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견디다 보면 단련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폭락은 투자의 심리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두려움이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주사 같은 거죠. 예방주사 한 방 맞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L 폭락을 통해 투자 심리를 단련하시고 앞으로의 투자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진말로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SOXL 폭락은 두려움이 아닌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쫄리시면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린치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폭락을 극복하고 투자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폭락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 크게 이런 폭락은 단기적인 시세 조정은 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락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투자 심리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 영상과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자되는 매직 TV 채널 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투자는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화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폭락장 에서도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상승장 에서도 해당 상승 을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 산업 혁명의 반도체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두는 곰곰이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